휘파람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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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룻밤을 곱한 넘기며 나도 어디가에서 뜨겁게 칠해지고 멀다간 그 사람은 새벽을 만들래 기억 어디가에서 또 작게 남은 채로 아침이 밝기 전까지 이런 모습에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하라는 여전히 어리고 성숙하지 못해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마음을 또 넘기고 그 다음이 다시 찾아올 때 나눠져 버릴 거야 나도 어디가에서 뜨겁게 칠해지고 너무 멀다간 그 사람은 새벽을 만들래 기억 어디가에서 또 작게 남은 채로 아침이 밝기 전까지 아침이 밝기 전까지 자세히 일어날 때